1프로티비 현업에서 시장을 가장 빨리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실 비즈니스는 자연 법칙이 아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란 스마트 시티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워딩과 하나의 정의로 내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러한 개념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또는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들의 정의가 계속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캐치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기술적인 파트에서는요 제가 그런 것들을 사실 저보다는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명망있는 금융인들이 더 잘 알 가능성이 높으시겠죠 제가 그래서 진짜 3프로티비는 항상 진행하러 올 때마다 배우는 자세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좀 더 리드멘트를 좀 드리면요 메타버스를 저희 학계에서는 엄브렐러 워드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엄브렐러 워드라는 것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하나의 개념으로만 국한돼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걸 VR 쪽에서 AR 쪽에서 XR 쪽에서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홀로그램이나 이런 형태 쪽에서는 각각 그것에 대한 단어를 조금씩 달리 인식하고 활용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형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업에서는 이렇게 이 단어들을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바로 저는 3프로티비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눈치 참 파르세요 시간 끌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주목합니다 옛날에 인터넷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었을 때 플랫폼들이 자꾸 변화했었거든요 저 옛날에 인터넷 때는 네이트온으로 소통했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바로 카카오로 옮겨 뛰었는데요 아마 메타버스에는 새로운 그러한 또 하나의 터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우리의 투자에 어떤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준비 끝나셨다고 합니다 휴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 제가 요즘 실수 안 하는데 뭐 쓸 수가 있었어요? 실수 연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일이 잘못 붙는 거예요 아 파일이 잘못되셨구나 잠시 그래서 뭐 컴퓨터가 안 지식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실수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날짜를 실수합니다 제가 한 20시간 살거든요 하루에 알죠 그래서 일단 아침에 하고 그렇네 밤에 나올 때 이미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한테 그렇네 느낌상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일 맞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면 금요일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려서 제가 아침에 제 노트북에 이만하게 써놓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안 써놓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양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목이 좀 안 좋은데 하여간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시장 상황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매매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를 해봤자 쉽지 않습니다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제 세 가지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도 단순한 반등일까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중요한 악재 하나가 더 남았다 뭘까요? 뭘까요? 뭐 금리 인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금리 인상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의지 미래인 줄 알아요 악재가 아니죠 내년에 한 몇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두 번 이상이에요 두 번 이상 또 저를 몰아가지 마세요 다섯 번 두 번이면 그건 다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12년 만에 지금 최저점을 찍은 주식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이 잘 아는 종목이고 아마도 투자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요? 설마 12년 만에 떨어진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갑자기 마음이... 본인이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이건데요 지금 업종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11개 업종이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매매가 거의 뭐 이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만약에 코로나 아까 얘기했던 어제 얘기했던 오미디토론에 대한 만약에 효능이 커진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빠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별로 할 게 없다 여러분들은 이건 다시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급등락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왜 올라갈까요? 오늘 오늘 올라갑니다 현재 그냥 뭐 어제에 대한 반동 심리 아닐까요? 딱 그겁니다 오늘의 반대의 심리는 12월 1일인데 야 12월 한 달 남았는데 첫날부터 빠지면 되겠냐 이런 거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분석해서 하시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만히 안 여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각에서는 저기 이 오미크론이 우리 딱밥 맞기 싫은 우리 슈카님이 자행한 일이다 라는 소리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 올해 나오시면 제가 진작에 사과를 들려고 했어요 너무 좀 내가 성급됐다 다 된 것 같다 지금 와서 갑자기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좀 톤을 바꿔서 오늘 많이 나온 김에 저한테 만약에 12월 달에 시착을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안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질병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 달 정도의 분석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시조가 나와서 될 것 같아 한번 올라가고 안 될 것 같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반복적으로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는 지금 오미크론 같은 크나큰 악재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또 쉽게 얘기하면 서프라인 체인 문제는 약간 완화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오스티라가 낙다운하는 과정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다 연말 렐리다 뭐 산테렐리에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선방하는 쪽으로 약간 약보합 정도 가는 걸로 만족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피 넘어가면요 일단은 다른 건 제가 모릅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런 오미크론 관련한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요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2번 한 장을 환자 사료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번 환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약간 중증 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스트리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빨간색 내 위에 겁니다 많이 급증하는 모습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딱 회색이 영국인데 영국만 소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환자분들이 오미크론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급증하는 모습 확연하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병실이 꽉 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마 한국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도 아마 5천 명이 넘어섰고 지금 병원에 꽉 찼지 않습니까 병원은 꽉 찼대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시 나올 만한 악재 큰 악재는 뭐냐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미국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분명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보시죠 제가 보기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만 안 된 것뿐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도가 안 된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시장의 하락은 미국 일요일에서 몇 명이 감염이 돼 있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 번 한 명이 발견되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미국도 왜냐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 전에 BTS가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LA에서 그때 뭐 한 몇만 명이 모였잖아요 한국에서만 8천 명이 같아요 8천 명이 갔다고요 진짜 네 한국에서만 8천 명이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암이라고 하나 간다니까요 대단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네 그럼요 그러니까 갔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방역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때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의 좀 기준점이니까 만약에 미국이 잘 넘어가면 상관없겠지만 반드시 미국도 한번 거쳐가지 않을까 그게 보여지니까 나중에 혹시 미국 데이터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왜 작년에 올라가는지 아까 12월 1일이니까 올라간다 했지만 사실 그건 농담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반등의 구간에 와 있다 뭐냐면 공포 탐욕 지수가 26을 가리킵니다 26 엄청 빠져 있죠 26인데 보통 여기까지 내려오면 빨간 선이죠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밑에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지금이 정말 큰일 날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 와 있고 여기 부딪히면 올라가는 상황이 와 있어가지고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을 넘어서도 아마 이번 주에 꾸준하게 반등세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은 심리가 조금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런 분들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저번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풍부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매수 나서면 약간 반등이 가능하다 근데 12월 1일 오늘부터는 반등이 나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다는 게 저의 분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26, 20대에 오면 항상 반등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원래 이 표를 보시는 잘못 보시는 분들이 공포 때 주식을 팔고 우리가 60대에 탐욕 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공포 때 주식을 사시는 겁니다 탐욕 때 파는 거고 설마 그렇게 해석하실까요? 그런 분이 계세요? 많습니다 그래요?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 의료가 많으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공포 구간에 주식을 사는 거다 탐욕은 파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월 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1월 달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관을 못 잡으세요 어떻게 됐을까 물어보면 글쎄요 하는데 앞관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가 3.7% 마이너스였고요 SNF 100이 0.8% 마이너스 나스담마가 0.25%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용주죠 4.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테크 종목만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혹시 애플 올라온 거 아시겠습니까? 애플만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사실은 이제 약간의 오미트론과 관련해서 그거에 강한 주식도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나스담마가 올라왔는데 향후의 움직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빅테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사라고 저는 권장합니다 다만 그런 것만 사시고 다른 종목을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 외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애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플과 구글을 비교하면 대부분 구글 좋아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플과 구글을 보면 애플은 11일 동안 하루 받았어요 그런데 구글은 11일 동안 이틀이 올랐죠 정반대의 모습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 거냐면 빅테크 중에서 애플만 나홀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버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건 지금 만약에 장이 무너지면 이들만 버틸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현금이 많고 또 미래에 먹거리가 있고 애플카라든지 애플 AR이 나온다는데 저는 그걸 끼면 월미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데 그걸 끼게 되면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이 한 3천 달러 한답니다 비싸죠 그런데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제 멘트에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지금 애플이 매년 배당을 10% 인상한다 그다음에 바이백도 3, 4%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제 친환경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서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떠한 빅테크 기업도 이길 만한 기업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을 능가하는 구글을 능가하는 다른 빅테크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제도 나홀로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늘 얘기하지만 보통 야구를 치면 4번 타자가 역할이 뭡니까? 4번 타자 역할 큰 거 한 방? 어려울 때 한 방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애플이 4번 타자로 보여서 늘 얘기합니다만 애플은 머스트 해보주시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누구든지 간에 보유한 종목이 애플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애플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가을에 사과가 맛있는데 겨울에도 맛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3%의 유행어 애플 오늘 막차입니다 요즘에 글 올라옵니까? 아직도 올라와요 3% 최고의 유행어 아침에는 엔비다 오늘이 막차입니다 글도 올라옵니다 같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하시는 분이 늘어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미국이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 지금 만약에 10명 한다고 그러면 100명하고 1000명 늘어나는 징조 혹시 징조 변화 시그널 모르십니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 시그널 2개가 있는데 오늘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솔직히 지금 몇 명이 하냐면 100명 중 10명이에요 얼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증가할 만한 포인트가 생겼는데 뭐냐면 최근에 국내 주식했던 전문가분들이 미국을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갑자기 미국 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그런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장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잘 가고 한국이 못 가다 보니까 투자에 참고 삼게 물어보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모르겠으면 좋지 않습니까? 벼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 미국 종목별 게시판 생길 때 엄청나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국내 버금가는 숫자가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맞췄거든요 변화를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증조가 뭐였냐면 이렇게 큰 대형 유튜버에서 미국을 얘기합니다 지금 3% 아닙니까? 해청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아마 한국 전문가 미국을 하고 앞으로 게시판에서 미국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혹시 미국 사업하실 분들은 지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얘기가 나왔죠? 아니 그냥 그만큼 요즘 막차 저변이 널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팬이 많아졌고 계속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상승자가 더 유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좀 팔고 일단 팔고 저점 매수할까 생각하시는데 그거 힘든 겁니다 미국은 늘 보유하시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AT&T입니다 AT&T AT&T CEO가 갑자기 성장 둔화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년에 올해만큼 상당히 없을 때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죠 통신사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두 번째 주요 이유로 무료 전화가 급증했다 이게 뭡니까 보통 전화 안 쓰는데 듀오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카이프 같은 거 쓰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돈 주고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국제전화 요즘에 공공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안 하죠 저도 카카오 전화로 그냥 하죠 그러니까 전화가 안 쓰는 거예요 안 쓰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AT&T 특별히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만 해도 즐거운 연배당 수익률이 9.11% 오늘 자로 드디어 9자로 봅니다 9자로 보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교수님 좋다고만 꼭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배당 수익률은 주가분의 배당금이에요 그런데 이미 2년째 배당금을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금을 곧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분의 0.51을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밑에 있는 분모가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죠 빠지면 그냥 커져 보입니다 연배당 수익률은 그러니까 배당은 똑같은데 주가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9.11%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9.11%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도 연 6%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앉아 9% 이거 그냥 해야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산을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아가도 주가 하락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에 가게 되면 내가 뭐 한 거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좀 멀리하시고 이게 단순하게 배당 수익이 적어도 적어도 꾸준하게 배당을 증가시키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AT&T의 배당은 커져 보이는 하나의 착시효까지 별로 재미가 없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AT&T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염두에 놓을 건 뭐냐면 이들이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마 배당 삭감 카드를 약간 만족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 번 내놓는다 그러면 주가 다시 한 번 급락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하셔서 이걸로 배당 투자하신다는 거는 어렵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약간의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어제 하락이요 4.44%였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숫자가 안 보여서 약간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4.44%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T&T가 빠졌고 그다음에 버라이전 같은 기업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은 이유로 어차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통신주가 안 좋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식 포트 조금은 우리 장본부장님이 아시니까 알리바바 많이 떨어진 걸 말씀하시려나 했는데 AT&T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랐네요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대단한데 교수님 이제 알려봐요 알리바바 잠깐만요 진짜 우리 교수님하고 진짜 방송 오래갖고 첫 보면 척이네요 제가 AT&T 준비하다가 알리바바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러셨구나 알리바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어차피 배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리바바가 제가 좀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나스닥 백지수입니다 여러분 나스닥 백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하얀색이 알리바바인데 능가했어요 작년 여름까지 작년 여름까지 나스닥 백지수를 능가했거든요 알리바바가 잘못이 없는 기업입니다 워낙 실적이 좋았고 그런데 갑자기 여름부터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60%가 고정되게 빠졌는데 반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중국 규제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규제 때문에 다시 한번 전망이 덧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덧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칙까지 내려왔는데 솔직히 저도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팔린 뭔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얘기했고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지금 글쎄요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버텨야 될까요 지난번에 살짝 반등했을 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모학용 교수님은 계속 홀드하셨나요 지금 계속 홀드하시죠 저도 똑같아요 교수님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극히 없으면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이모학용 교수님은 그런데 그게 맞는데 다만 이제 주가 빠지는 거죠 혹시 아무 이유 없이 주가 빠지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줄 것이냐 아니면 주가 빠지는 걸 무조건 비난하고 왜 나한테 얘기했냐 할 것이냐는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얘기할 때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는 주식들을 얘기할 때는 그분이 얘기할 때 사실 저는 큰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 갖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알리버원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비가 사라고 얘기했고 제가 아는 아이비만 한 5, 6개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비까지 다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는 말씀을 외에는 드릴 게 없다 특히 찰리먼거가 가장 큰 아파할 거예요 제일 아파하시죠 가장 아파하는 분이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희가 찰리먼거가 샀다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가 무슨 찰리먼거가 무슨 한의 지표도 아니고 물론 같이 투자해 전사 같은 분이지만 일단은 그거보다는 주로 아이비가 많이 샀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잘 넘어가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이모학령 교수님과 제가 동시에 안 보이면 낫들고 중국 갔다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규제를 이렇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중국 좀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 규제 문제는 거 저도 공부 본연이 많이 있는데 하시잖아요 언제씩 풀립니까 진짜 이 정도 수준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요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저도 죄송스럽고 하지만 같이 반등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올버즈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올버즈 올버즈 신발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런 신발입니다 여러분들 브랜드가 안 붙어 있어요 로고가 없습니다 이 신발은 이게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죠 친환경으로 만드는 신발이에요 깔창은 사탕수로 만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저탄수 탄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로만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고 있는데 오늘 신발 하나가 한 10여만 원 합니다 비쌉니다 꽤 비싼데 시적이 나왔는데 못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늘색이 예치치고요 왼쪽이 액츄얼이 실제입니다 매출도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 가로친 게 마이너스거든요 EPS가 10센트 마이너스인데 0.25 마이너스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EPS 이익이 두 배의 적자가 커진 거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올버즈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큽니다 이게 어차피 친환경 신발이고 또 많은 분들이 팬심이 두터운 신발이다 보니까 관심이 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시적으로 약간 회복이 될 구간에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신발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 좋은데 친환경은 좋은데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굳이? 굳이? 그러니까 무슨 풀 같잖아요 제가 보면 이거 잔대밭 들어가면 신발이 표가 안 날 것 같아요 그 정도 색깔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친환경이지만 디자인을 넣은 거는 좀 안 됩니까? 진짜 무슨 문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넣으면 좋은데 너무 밋밋하고요 지난번 저희 혹시 이남우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알죠 거기 이제 금요일 나오시는데 그 교수님이 진짜 신고 오셨는데 신었을 때 봤더니 저는 솔직히 고무신 신고 온 줄 알았어요 이분이 아침에 고무신 신고 왔을 텐데 고무신이 아니고 고무신이 비슷한 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디자인을 포기하고 친환경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프스 닷컴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저는 충격받았는데요 셀프스 닷컴이 근 1년간 항상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냥도 아니고요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였던 기업인데 이번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EPS 매출은 예상치를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EPS 다음 분이 예상치입니다 전망치 회사에서 발표한 건 0.7이 0.73 얘기했는데 월가 0.8위보다 10센트가 적은 수치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미스는 굉장히 큰 미스인데 어쨌거나 지금 글쎄요 왜 이렇게 전망을 낮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낮추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시작 나오면 그러면 이제 오늘 6% 빠지고 주가 많이 빠질 것 같으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준이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이걸 보고 주요 아이비가 목표주가를 올리고 내리거든요 그때를 보시면서 판단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보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올리면 따라 붙는 건 좋을 거고요 만약에 내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일스포스.com 제가 좋았던 기업인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수님 크리스피 크림 좋아하십니까 간간히 먹게 되더라고요 당길 때가 있어요 지금도요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저는 던킴보다 이걸 더 좋아합니다 되게 단 거 아시고 드시는 거죠 알죠 근데 제가 크리스피 크림을 오늘까지 하면 5번 정도는 제가 아주 극하게 폄훼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골드막사스가 매도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목포주가 14달러 지시했는데 지금보다 아마 더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다운사이드죠 3.1% 낮게 잡은 건데 이런 겁니다 이유는요 원료비 배송비용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가격 정가해야 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올리면 던키로 가겠죠 그렇죠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료가 식용유죠 식용주가 아니고 식용유입니다 왜 줄을 썼을까요 식용유 밀 설탕이니까 굉장히 컬러가 높은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 찌는 겁니다 이거 교수님 저를 왜 이렇게 저도 제가 좋아하는데 혹시 단 거 좋아하시는 겁니까 가끔 엄청 땡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랑 아메리카노 정말 그 조합은 끝이 없었네요 아메리카노 너무나 저도 식용유 비슷해가지고 식성이 그런데 식용유가 최근 두 배가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거를 가격이 녹이면 좋은데 못 녹이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크리스피 크림의 원래 악재는 이것도 악재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고요 지금 크리스피 크림의 대주주가 지금 이걸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엑시탈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 자금을 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피 크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보통 매장에 생겨야 되는데 점점 쭉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크리스피 크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번 주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준비한 기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보면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또 빠진 것만큼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S&P500이 1.2% 플러스입니다 다우가 0.86% 플러스고요 나스당은 1.3% 플러스라서 거의 다 회복한 겁니다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시작가는 이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을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메꾼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장이 하루는 급락했다가 하루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급등하는 이런 데 여러분들 진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단타를 매우 잘 치는 분 외에는 이거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버나마나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지금 이제 세일포스 닷컴만 이거입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가 빠지고 있는 그래서 전망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모더나가 이번에 오미코론 관련해서 하필이면 이제 모더나 CEO가 이게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 백신을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수개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추가 접착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진짜 전부 녹색 아닙니까 이럴 때가 이럴 때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계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애플이 또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가면 13일 또 올라간 거 13일 중에 하루만 빠진 겁니다 대단하죠 대박이네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그 시가총액 1등 기업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기업 움직이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 정말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금융도 올라가고 에너지까지 금융도 올라가고 에너지도 반등하는 바람에 아마 전 업종이 또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한 기사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일즈포스는 다 좋았습니다만 지금 여기처럼 여기 나오는 가이던스가 가이던스가 미스가 나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이던스 미스는 어저까나 EPS 매출을 마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잘 끝나고 수많은 아이비가 여기 평가할 거거든요 그 평가된 내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마크 베니오프하고 똑같이 창업자였던 브렛 테일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근무한 이분이 한 23년 근무했대요 근무했던 분들 이분은 같이 공동 CEO로 간다고 하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올버드 아까 얘기했죠 올버즈 올버즈가 이렇게 신생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메인 기사에 뜨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관심이 크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는 신발도 7학년이 아니면 안 신는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번 상장은 첫 번째 시기가 실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격차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주가가 빠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막사스하고 아마존이 클라우드 쪽으로 같이 협업한다는 제외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각각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나라는 기업인데 내나는 뭐냐면요 주택건설업체거든요 내나가 오늘 골드막사스과 투자금을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나는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실적을 보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실적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주택건설 경기가 상관없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해서 이것도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크리스피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꽝입니다 꽝 꽝이니까 제가 이건 패스하고요 자 도호대시 도호대시가 여러분들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오미크론에 대한 그게 커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도호대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당연히 잘 되는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기사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거죠 주가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해서 지금 홀드에서 바위를 올린 모습 보이니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오늘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고요 저는 우리 이무학령 교수님을 빠지 찾아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임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한 포트 가지고 한겨울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PRO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